연애하는 게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요? 너무 만나 보고 싶었어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만나 뵙네요. 네, 빨리 할 수 있겠습니다. 아버지 마음이 많이 제가 이해가 됐고 혁이가 잘 거예요. 너무. 믿으니까 한 번 듯하면서도 보고 본 듯하면서도 한 번 좋아하면서도 얼마나 유심이 바뀌었을 텐데 100점 만점에 1,000점. 내가 또 모르겠다. 라이프전은 언제쯤? 4월달에 수민이네는 특별한 달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. 모든 게 4월달에 이루어졌어. 결혼식에 4월 말쯤에 4월로 꽉 채워갖고 4월 무슨 축제로 그냥. 아빠 생일도 있는 거예요. 생일도 있고. 수민이 생일도 있고. 4월달에 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우리는 그건 안 되고. 4월달이면 어떨까. 한 방만 먹었어. 쥐가 이럴 때는 어떡해. 서로 양보해서 4월달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좋았어요, 진짜. 잘 모셔라. 오빠랑 나랑 결혼식장을 적극적으로 알아본다? 따라와야지. 응. 날아오르고... 너무 좋았어요. 잘파해주세요. 안타워 opinions.